안녕하세요 망고뜨 인사부입니다 히다치 3호 개온테크 집게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게를 달기 위해 부싱을 불어내고 있어요 부싱을 다 불어냈습니다 집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집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되면 유압라인을 잡고 테스트만 거치면 다 끝날 것 같아요. 경원집게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차량에서 올리라고요? 동영상 올리시라고요? 빨리빨리! 개본집게 엄청 빠르고 좋네요. 장비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